자 저희 둘째 날이 시작됐구요 저희는 오늘 계획은 일단 몽상드 애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거기서 생각하기 예쁘다 일단 저희는 몽상드 애월 근처로 왔는데 와 진짜 여기는 시간이 지나도 핫함이 사그러들지 않고 엄청 엄청 더 핫해져요 기분인데 되게 예뻐 사이판 같아 사이판은 가본적은 없는데 미쳤다 단백질 셰이크다 이거 먹을래? 아니 나 아까 먹었어 응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미쳤다 맛있게 먹어줘야 돼 너무 소박한데? 다 탈 만해 감성이랑 감성은 다 챙겼어 2 어 엄마 잠깐 항상 여기가 모르겠어 다들 여기가 찍고 가 응 왼쪽 밟고 누르고 뒤로 쭉 내려 됐어 그리고 깜빡이 아 나 완전 어떻게 까먹었어 나 어떡해 자기 브레이크 밟을 준비해 앞에 차와 알아 자기 저기 앞에 자리 주차공간 많이 보이지 어 이제 브레이크 슬슬 밟아 어 왜? 여기다 세어? 어 됐어 잘했어 자기 왼쪽 좀만 더 꺾어 좋아 좋아 이제 브레이크 밟아 좋았어 좋았어 파킹 어 됐다 이게 다야 아 우와 나 얼마만에 한 거야 어 나 지금 나 그냥 뭐 한지도 모르겠어 너무 붕 쪘어 집에 가서 쉬자 오예잉 재밌겠다 귤 따는 거 청귤 청도 만들어가자 그래서 여보는 우리 집에 주고 아 할머니 청귤 애도 좋아하죠 그리고 나는 어머님 드리면 되잖아 만들어서 오예잉 재밌겠다 자 저희는 이제 감귤 체험하러 왔어요 자기 덕분에 진짜 배우가 잘한다 와 근데 여기도 너무 예쁘다 카페가 이건 카페가 너무 예뻐서 카페 안에 가서 구워야 돼 청귤이 끝나서 일반 귤은 청을 담는 것보다 직접 먹는 게 나아서 네 가자 가자 그래서 어른들 드세요 저희 주류에서 1kg씩 가져가는 걸로 2kg 네 그럼 2만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점심시간에 제한도 없고요 안에서 드시는 거에 대한 제한도 없으니까 편한식만큼 하나만 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끼가 도는 거 위주로 따시는 게 맞고요 머리에 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우와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잠시만 방금 하신 말씀 들으셨죠 안에서 얼만큼 먹어도 이거 생각해본 게 뭐야? 이건 뭐야? 색깔 되게 넓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귤 아 이건 가짜구나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리 사진 찍자 저기 귤 진짜 많다 이거 하나 우리 따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? 근데 지금 못 먹잖아 걔는 여기는 색깔이 좀 노란 노란한데?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먹는 거잖아 왜? 싸서 어떻게 먹어 그걸 이거 먹어도 될걸? 아이 싸 근데 껍데기 되게 얇지 와 냄새 진짜 셔 오 와 냄새 너무 셔 아니 침이 엄청 나와 어 그니까 너무 셔요 이거 우리 밖에 없으니까 마스크 내려도 되겠다 저기 먼저 먹어볼게요 아니 안 먹을래 샤워 하나도 안 셔 아니야 샤워 냄새가 엄청 셔 진짜 단맛이 훨씬 강해 아니야 안 먹을래 나 딴 거 먹을래 나 맛있는 거 먹을래 엄청 셔 엄청 셔 엄청 셔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 저게 어떻게 잘 까진다 어머 저게 되게 달아보여 나한테 먹으면 좋겠다 내 거보다 훨씬 단데? 내가 쪼꼼의 신맛도 못 느껴서 그래 근데 이거 되게 안신 편이야 이 정도면 안시지 뭐 이거 좀 맛있는 걸 찾으시려면 네 나무에 새가 쪼아먹은 게 이런 거 아아 새가 쪼아먹어서 고른 거거든요 우와 새가 쪼아먹은 나무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동물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그쵸 네 나무에 새가 쪼아먹은 게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어 자기 여기 이거 새가 먹은 거 여기 이 나무에 이거 따면 맛있다는 거잖아 어 당도가 높대 음 신맛 없다 신맛이 확실히 덜하다 응 저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조심해 깜짝아 지혜가 먹은 거였어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나도 이제 그만 찍고 따야 되겠다 어 이게 마지막 정도 되겠다 그치 끝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예요? 네 맞아요 우와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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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식이 다리가 아 그래 다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진짜? 응 우와 약간 떡볶이 있었다 음 양경이 해물떡볶이 음 음 감사합니다 맛있어? 맛있어? 어제가 맛있다 오늘이 맛있어? 어제? 어제 ㅎㅎ ㅎㅎ 미나리가 있네 미나리 음 음 맛있어? 어제가 맛있다 오늘이 맛있어? 여보는 이거 좋아할 거 같아 미나리 향기도 나잖아 내가 그런 향을 안 좋아하니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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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면 이거 맞아 눈치 음 맛있어? 진짜 제가 질문을 너무 조심히 가졌어 하다 보일러 진짜 아 여기 근데 그거 했는데 마저 사회 아우려던 거래 짠 짠 근데 그 앞에서 이거 하고 잠시만 자 일단 다시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